아, 참. 왜? 오늘 밤 이상하네. 부부장이 말이야. 그 사람이 뭐? 누나 일 때문에 한의원에 왔었거든. 누나면 부영화? 그 여자가 왜? 죽었다 살아났대. 지금 병원에 있어. 어머, 아니 정말? 어, 근데 잠깐 전화하는 거 들었는데 그게 좀 그렇단 말이지. 아, 전 뭐? 부부장이 사부인 문병 오는 거 싫다고. 사부인 와서 보면 분명히 좋은 생각할 거라고. 누구나 오는 거 도저히 못 보겠다고. 응. 근데 사둔하고 사부인이 병원에 왔다 간 것 같아. 초원이 굳이 돼서 고맙긴 해도 사둔이 가기까지는 좀 그렇지 않아? 아니, 부영화. 가만히 있어 봐. 부영화 무녀가 초원이 때문에 운다?